안녕하세요. 펴만드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추석 명절 눈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하지 마시고 귀향길, 귀성길 둘 다 차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추석이 끝나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추석 당일에는 당연히 여기저기 돈 나갈 때 많아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선무세트도 사고 그렇죠.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보통은 좀 더 여유있게 예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거 다 내고 난데 약간 나누는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용돈을 좀 받았기 때문에 PC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돈으로. 그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주제는 70만짜리 PC보다 100만짜리 PC가 더 가성비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요새 생방에서 70만짜리 PC 아 이거 이 조합 성주님이 올려줬는 거 고대살라 그러는데 이거 좋은 PC인가요? 이걸 뭐 고생한 게임에도 괜찮나요? 뭐 이런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70만짜리 PC는 경차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파크를 타고 다녔어요. 스파크 타고 다니다가 소형차로 갈아타니 많은 옵션과 훨씬 넓은 공간에 아주 만족 중이거든요. 근데 70만짜리는 그냥 경차급인 거예요.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예요. 유지 비용 같은 것도 경차가 이득이 있겠지만 PC는 유지 비용에 이득도 없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싼 맛에 사는 거예요. 게임이 일단 돌아가는 가장 저렴한 PC라고 보는 게 70만짜리 PC입니다. 결국은 이 100만짜리 정도 PC를 사야 여러분이 다용도로 쓸 때 편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오늘 수치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100만짜리 자꾸 추천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월간 견적을 조금 간소화해서 왔습니다. 이 월간 견적에 70만 원대하고 100만 원대 있잖아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간소화시켰어요. 여기서 쭉 보면 100만짜리 견적은 가장 크게 다른 게 CPU가격일 겁니다. 이거는 12만 몇천원 여기는 16만원 여기는 거의 20만원 또 쫙쫙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12100같은 경우는 발열이 낮기 때문에 기본 쿨러를 쓰는 게 많은데 여기에는 쿨러를 달아줘야 될 겁니다. 물론 12100에도 소급 때문에 쿨러를 달아준 분이 있지만 그리 많지 않으니 여기에만 쿨러를 달아준다고 계산을 하죠. 보드는요? 어? 보드는 그래도 AMD께 제일 쌉니다. AMD A520 M-A 이거 쓰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H619도 더 싼 거 쓰면 안되나요? 그럴텐데 하 이거 더 싼 거 보려면 ECS나 바이오스타를 보셔야 될 텐데 곧장하고 싶지 않아요. 기가바이트나 MSI 간다친들 이거랑 몇천 차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H619 MK 비교적 바이오스 보기 편하고 안정적인 보드 요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랑 똑같은 ASUS A520 M-A 이거는 5000C 전용 보드죠. 요 보드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2만원 가까이 싸죠. 그리고 12400은 H619 보드로 쓰면은 작업할 때 그럴 때는 성능이 좀 까지거든요. 까지기 때문에 660 보드 간다 치면은 또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드 가격만 보자면은 AMD가 윈이네요. 램은 똑같은 거 들어가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69 슈퍼 아니면 6600을 쓰게 되는데 6600은 아무래도 일반 유저한테 추천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 대부분 경우 1660 슈퍼 살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엔비디아 구매자가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래서 1660 슈퍼로 계산하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4060 타이너 4060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SSD는 동일한 거 쓰니까 넘어가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그래도 전력 소비량이 높으니까 100W 정도 증가하지만 7000원, 8000원 차이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케이스는 돈급 쓰면 됩니다.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고 발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예산했을 때 결국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 때문에 여기서 70만원대가 100만원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CPU하고 그래픽카드가 가성비가 100만원대가 더 좋으려면 돈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여야 된다라는 계산이 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럴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행스럽게 또 제가 예전에 다 영상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우선 보여드릴 거는 와 가성비 CPU 판다가 바뀌었다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게임 일일이 다 돌려가지고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얼마나 프레임이 나온지 계산하고 여기 표로 만들어뒀어요. 최종 프레임만 보면 될 겁니다. 최종 프레임 보면은 12100이랑 12100 142죠. 5600이랑 5600X지만 5600하고 5600X는 1%밖에 차이 안나니까 그냥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50이고 대충 8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사형 게임 위주로 보면은 오히려 또 12100이 조금 더 좋긴 한데 게임 종료에다가 업체할 때 칠학한다고 보면 되겠죠. 대부분 경우 여러분은 고사형 게임보다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5600프레임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프레임이 서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이 두 CPU의 성능은 게이밍 기준은 똑같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싼 12100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빼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600VS 3300이라고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이 3300이 3600보다 게임 프레임이 높은 게 다소 있어서 둘이 비교해보면은 아까는 12100하고 5600 본 것처럼 업체트 칠학합니다. 그래서 3300X가 2, 3만원 더 저렴했는데 이게 가성비 있는 제품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게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게임만 딱 켜놓고 디엠어 백신도 끄고 윈도 업데이트도 끄고 스팀 업데이트도 끄고 카톡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창 이런 거 다 끄고 게임만 딱 켜놓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벤치할 때는 보통 게임만 딱 켜놓습니다. 왜? 백그랜드에 뭐가 돌아가냐에 따라서 게임 프레임이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오차범주를 없애기 위해서 백그랜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해요. 깔끔하게 지우고요. 이렇게 게임만 딱 실행시켜서 돌립니다. 근데 단일 게임만 돌려서 보면은 게임 프레임이 3600이랑 3300이랑 거의 똑같아요. 197 대 200 맞죠? 또 최소 프레임은 오히려 3300에서 더 나와보기도 하네요. 126 대 122 근데 뒤에 크롬 창을 열거나 크롬 동영상 하나 실행시키거나 앱 플레이어 같은 거 하나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크게 떨어져요. 181에 120이죠. 근데 얘는 비교적 좀 덜 떨어져요. 3600은 지금 디비전에서는 어 아닌데요. 속도는 좀 애매한데요. 이 정도면은 이것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보면은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에서는 확실하게 얘가 덜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마이너스 13 프레임 그리고 또 GTA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GTA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 프레임밖에 안 떨어진데 여기는 마이너스 25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게임을 돌렸을 때 확연하게 뭐다? 확연하게 확연하게 3300X 4코어 기반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12100을 써도 똑같을 겁니다. 12100은 아무래도 캐시 용역이 적고 4코어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만 단일로 실행시킨다면 괜찮겠지만 다른 걸 동시에 실행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단일 게임 시킨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저는 다용대로 쓰기에 좀 더 적합한 싱글 스레드 성능도 조금 더 좋고 그러니까 약간 더 빠릿하게 쓸 수 있고 거기에다가 멀티 성능도 조금 더 뛰어난 5600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보드도 비슷한 가격에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확장성 메모리도 더 많이 달 수 있고 아니면 펜헤더나 오버헤드도 더 많이 달 수 있는 5600이 좀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실 구매가가 PC 전체 비용을 봤을 때 2, 3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면 2, 3%니까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100보다는 5600을 추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CPU가격이 4만원 쿨러에서 2만원 차이 나니까 6만원까지 벌어졌다가 이렇게 두 개 가격이 6만원까지 벌어졌다가 이 밑에 거 내려가면 또 보드가격에서 2만원 격차가 줄어드니 총격차는 4만원 정도로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12,100에도 소음이 시끄러워서 쿨러 다 닫히면 결국은 2만원 차이까지 좁혀집니다. 결국은 얼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보드에서 오히려 램 슬롯이 더 많고 아니면 방열판에 달려있고 이런 걸 계산한다 치면 이거는 8만원짜리 보드인데 인텔의 12만원짜리, 13만원짜리 보드랑 맞먹는 품질 보이기 때문에 1만원, 2만원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치면 또 비용격차는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순수하게 비용만 봐도 4만원 차이고 보드의 확장성을 따지면 거기서 1만원, 2만원 더 줄기 때문에 2,4만원 격차밖에 안 난다고 보면 되겠죠. 메모리는 어차피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카드를 봐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는 얼마나 나아지는가 일단 1660 슈퍼의 성능은 78%입니다. 백북률 환산은 3090을 200% 잡았을 때 1660 슈퍼의 성능이 78%라는 겁니다. 3090의 절반도 안 되는 성능이죠. 그냥 1660 슈퍼가 아닌 1660은 73%로 조금 더 낮아집니다. 4060의 성능은 138%로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1660 슈퍼라면 비교하면 80% 정도는 더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4060 Ti 성능은 얘가 78%인데 159%니까 2배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60 슈퍼를 만약에 100으로 환산한다고 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176%의 성능, 203%의 성능은 고스란히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직접 눈을 안 보고 어떻게 하는데 하시는 분 있을까봐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이밍 벤치라고 적혀있는 GB분의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1269 슈퍼와 4060의 프레임 격차를 보여줍니다. 테스트를 다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해봤는데 저를 계산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1269 슈퍼와 4060의 격차가 180대 중반까지도 나요. 그러니까 80% 넘게 차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저쪽은 이제 CPU를 5600이 아니라 5800에 3D를 썼기 때문이고 저는 계산할 때 5600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요. 1269 슈퍼는 분명히 가격이 더 싼 건 맞아요. 얼마 쌉니까? 16만원 쌉요. 16만원 비용은 얼마예요? 뭐 27만원에 비하면 한 60-70% 정도 비용이죠. 그 정도가 더 싸긴 한데 그 싼 가격보다 더 많은 성능이 내려갔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격이 내려간 만큼 성능이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고요. SSD는 가격이 차 없습니다. 어차피 뭐 동일한 품질에 거 쓰는 게 맞습니다. 뭐 과섬 계산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뭐 용량 키울까요? 아니 이것만 더 좋은 거 쓸까요? 100만원대만? 아니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 쓸 테니까 가격은 같이 맞추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600W 파워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7000원 8000원 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벗습니다. 케이스는 똑같은 걸 쓰면 됩니다. 어차피 전력 소비량과 발열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예산했을 때 총 구매 가격을 밑에 적어뒀습니다. 12100F에 169 슈퍼를 쓴다면 약 70만원입니다. 부품가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원이고요. 12100F에 4060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쿨러를 안 달면 86만원, 쿨러를 달면 88만원 부품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5600으로 가봤자 90만원 얼마 차이 안 나죠? 2만원, 4만원 차이 나옵니다. 90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00에 갔을 때 평균 프레임은 살짝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179%로 잡힙니다. 4060 똑같은 거 썼는데 그리고 5600에 4060 테이로 가면 207%가 될 거고 또 12400에 4560 테이로 가면 211%로 또 약간 더 높게 잡힙니다. 한 1, 2% 정도 더 높게 올라가요.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편안하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12100F의 119 슈퍼는 7000원의 가성비입니다. 이거는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투자해야 되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높음 높을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낮음 낮음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거였죠. 그래서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지금 100% 성능이잖아요. 여기 1% 성능은 7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죠? 70만원이니까 7000원이 필요하다. 12100F의 4060 쓰면 176%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5000원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5000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600에 4060 90만원이잖아요. 179%고 그러면 5030원에 나와요. 실제로 이거 두 개는 가성비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30원 가지고 차이 난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300원 차이 나면 가성비 차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0원이면 1%도 안 돼. 이건 가성비 차이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12100F 쓰든 5600 쓰든 가성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꾸 제가 5600을 권장하는 거예요. 특히 이 56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저렴한 보드 중에 하나인 A520 보드를 쓰더라도 메모리 오버클럭이 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하면 179%가 아니라 185% 높게는 190%도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오히려 가성비는 4060에 5600이 더 줄 수도 있겠죠. 램 오브 하는 법은 어렵지 않고 제 영상 보고 그냥 따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 당연히 5600에 4060을 쓸 것 같고요. 순수 게이밍 용도로 쓴다 쳐도 보통은 뭐 백그라운드에 저는 유튜브나 디스코드 같은 거 켜놓기 때문에 5600에 4060을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가셔도 돼요. 꼭 제 말대로 5600 갈 필요는 없고 12100에 4060 가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2900F 가는 건 아니겠죠. 7000원대 가성비라니까 가성비 꼴찌에요 여기서 왜 꼴찌라 보는지 나머지도 안 보죠. 4060K에 5600은요. 야 이거는 뭐 가성비 1인데요. 4980원 나옵니다. 제일 싸게 들어가요. 1% 성능 4개인데 이 조합 괜찮죠. 실제로 많이 팔립니다. 5600에 4560K 저희 지금 PC 판매되는 5대 중에 한 대가 저걸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저도 태클 안 걸고요. 저 견적들은 가성비 좋은 견적이네요. 그냥 나가요. 여러분 실구매가 조립비 생각하면 110만원 더 갈 텐데 괜찮습니다. 그 위에는 11400F-4060 이건 CPU가 좀 더 강화됐죠. CPU가 강화됐는데 극한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 성능이 떨어집니다.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5,000원대니까요. 이 경우에는 CPU로 하는 작업을 예를들어 포토샵 라이트룸 영상편집 이런거 하신다고 하면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게임만 받을 때는 여기가 조금 손해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똑같은 4060 차이넣고 12400F 같을텐데 비용 격차가 좀 상당하죠. 한 10만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CPU가격만 9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8,9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더 들어가요. 아니 CPU가격이 아니라 CPU하고 보드가격이 한 그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죠. 근데 이것도 5,000원대 가성비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어떤 조합을 가든 5,000원대 가성비인데 여기는 7,000원대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169 슈퍼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성비가 없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아 혹시 가려져서 잘 안보일까봐 약간 올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결국 음 가성비는 있잖아요. 가계 때 성능비율이기 때문에 돈을 아낀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생깁니다. 아 그럼 성재님 여기서 위에 오히려 돌리는게 낫지 않나요? 가성비 100만원대보다 더 좋은 가성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궁금해하실까봐 바로 이 급을 계산해봤습니다. 13400F에 4060 Ti입니다. 가성비는 5,700원 정도로 여기에 있는거 169 슈퍼 아닌조합보다 떨어집니다. 이 다섯보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13400F는 실제로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 코어만 추가됐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12400이랑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여기 CPU 가격이 거의 8,900원 더 올라가잖아요. 12400F 대비 그래서 저는 지금 13세대 하급을 게임용도로 추천 안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럼 13600K는 어떤데요? 얘는 이제 찐 13세대기 때문에 L2캐시도 많고 게임 성능 확실하게 좋잖아요. 맞긴 해요. 여기에 4060 Ti 나오면 가성비 확연하게 떨어져요. 7000 얼마 나와요. 4070을 넣어도 7000 얼마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뭘 넣든 13600K 기본 가격이 너무 비싸고 13600K 갔을 때는 쿨러 가격도 올라가야되요. RC1800 같은거 써야되고 보드도 하.. B660 저렴한거 쓰면 CPU 온도가 100도까지 찍히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보드 B760 보드 쓰든지 아니면 쿨러로 순행 써야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추가 가격이 꽤 붙어요. CPU 가격만 붙는게 아니라 CPU 가격도 20만원으로 차이 나지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7000원대 가성비가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169 Super는 가성비가 비슷하니까 별로 구린건 아닌 것처럼 느끼시긴 하네요. 궁금해하실까봐 추가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경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00만원대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00만원대 시작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가죽용도로 쓰기도 괜찮고 게이밍도 솔직히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 조언을 무시하고 표만 보시는건가 70만원대 견적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70만원대 견적으로 뭐 롤밖에 안한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오버워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00만원대도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디아4 이런것도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피파도 최신버전에서 보면 프레임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프레임 방어 차이가 꽤 벌어지고요. 여러모로 아무래도 5700에 4060이나 4060 퇴행하는게 여러분한테 이득일거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추석 특집으로 영상을 한번 짜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제일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적으니까 100만원대 전후반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용돈 받아서 PC 살려고 생각하시는 구매자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주의깊게 봐 주셨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다른 의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도 당분간은 영상 업데이트가 없을 겁니다. 한 수요일쯤 돼야 있을 하나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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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